어? 민규 형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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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길 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 오늘 날씨가 좋아서 차에서는 좀 섞어서 듣긴 해요 힙합도 듣고 발라드도 듣고 혼자 노래 불러야 될 것 같아 그들 날 부르지 못하고 그들을 들려달듯한 모습만 그다 내게 우지마 다만 다시 많이 사랑하지마요 그댈 추워하기보다 자, 이 날이 넘겨 오신 분 약 2킬 넘 차와 한강대교 복단에서 한강대교 신용천역 당면 왼속 도시부속도로 출구로 주행하세요 아이야, 디너 기억에 남아 그녀를 천천히 그리워주길 정신 먹었습니다 그녀를 천천히 그리워주길 비명기로 뺏기 비명기로 뺏기 재료로요 양송을 시킬 입니다 ... 용기는 자 너무 잘 지내고 있어 떠난 사람 또는 편한 사람 머리 위 저 세상 나도 내 용감해 아마존 지난밤엔 저만 다음은 꿈 목숨 맞춰 달려오 새 출발하누 목숨을 날래 전보다는 더욱더 좋은 사람 더욱더 더 넌 사운도 더욱더 박수를 시키마고 내 아내도 박수에 묻고 정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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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봤던 무섭던 진 너로 소멸가 그리워 넌 지난랬던 이것만 듣고 끌거에요 라이브 그 시점만 잡은 드디어 와 기절은 날이 갈수록 숨절없이 너 그 꿈을 그리 그리워 그리워